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 다소 얘기를 한다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잘생긴 얼굴 자꾸기 에면도는 그의 척척한 목소리 누가 좋아하는 그 남자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나들 뜬거니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너무나 궁금해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우린 서로 좋아하는 그 누구도 말을 안해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우린 서로 좋아하는 그 누구도 말을 안해요 말을 하면 멀어질까 너무 두려워 너를 잃기가 나는 너무 무서워 말을 하면 멀어질까 너무 두려워 너를 잃기가 나는 너를 벗겨 보여 너를 잃기가 나는 너를 벗겨 보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